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거 꽤 맛있다 너 빨리 먹자 야, 이거 왜 이렇게 돼? 이렇게 렛사성은 저희는 우리.. 수고가 안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돼? 안 돼? 안 돼? 당연히 먹은 랍条 brute 뭐해? 에어... 네가 왜 말이야? 우리는 어디서 가느냐 경찰서는 네가 볼 수 있는 것 같아 안 돼? 안 돼? 안 돼? 안 돼? 롯데스에 sacr란 말이야? 시청자 와동이 암흐 롯데스에 롯데스에 칠라 무슨 얘기야? 내가 돈을 안 교idé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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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필요는? 이게 왕촌이? 왜 이렇게 말하는지? 저는 왕촌이 네, 여기가 고객님 왜 이렇게 말하는지? 왜 이렇게 말하는지? 무슨 4,000원? 4,000원? 3,000원? 4,000원? 3,000원? 수업업업에nar 그래도 4,000원 정말 믿음 저는 수업업업을 한 번 해볼까요? 수업업업에 이 말이 얘가 취했습니다 헐이 만나러 해볼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